이 정도면 드라마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드라마 이번 유로 2020에서 덴마크가 걷고 있는 행보를 놓고 보면 드라마를 넘어서 어찌 보면 한편의 어떤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을 이야기 같은데요 덴마크 정말 대단한 게 또 이겼습니다 16강에서 웰스마저 4대0으로 대파를 하면서 17년 만에 덴마크가 유로 8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매우 극적이에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에릭센이 첫 경기 때 쓰러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에릭센을 걱정을 했고 그 에릭센이 쓰러지는 걸 지켜봤던 덴마크 선수들을 걱정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덴마크가 에릭센이 쓰러졌던 핀란드와의 경기 때 0대1로 졌죠 두 번째 경기 벨기에에게도 1대2로 졌습니다 초반 두 경기를 졌어요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가 토르먼트에 올라오는 건 어렵겠구나 조별리그 통과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다 에릭센이 지금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찌보면 에릭센의 KO를 비는 것만이 좀 남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에릭센이 좀 쓰러지고 지금 막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그게 덴마크 선수를 응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러시아를 무려 4대1로 크게 제압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하게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16강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6강에서 웰스마저 4대0으로 잡은 건데 조별리그 초반 두 경기를 전패하고도 다음 토너먼트로 진출했던 건 유로 역사상 덴마크가 최초입니다 그 자체로도 정말 드라마틱했는데 또 이번에 16강에서 4대0으로 웰스를 잡은 거죠 그러면 러시아 경기 4대1, 이번에 웰스 경기 4대0 덴마크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든 게 유로 본선 역사상 두 경기 연속해서 4골 이상을 넣으면서 승리한 거는 덴마크 유일해요 정말 대단한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? 근데 오늘 경기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조별리그 때 반전이 에리센의 쓰러짐 그 이후의 반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사실 또 이 폴센도 못 뛰는 상황이었어요 공격수 사실 그 러시아를 잡을 때 이 폴센의 골을 포함해서 굉장히 또 잘해줬었는데 폴센이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사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폴센이 빠져서 오늘 나온 선수가 누구냐? 돌베르입니다 사실 돌베르가 굉장히 어렸을 땐 유망주였죠 그러다 이제 아약사에서 될 때 진짜 많은 팬들이 이 선수는 물건이다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꿀도 잘 넣어 이런 게 있었는데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원래 그때 빅클럽을 가네 못 가네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프랑스 니스로 갔죠 근데 돌베르가 이번 대회에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보다 안 됐고 폼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전이 아니었어요 돌베르가 러시아전 한 경기만 교체로 뛴 게 이번 대회 유일하게 출전했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폴센도 못 뛰는 그런 상황에서 첫 선발로 이번 대회 나왔는데 무려 두 골을 때려넣었어요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가 딱 나왔는데 두 골을 또 만든 겁니다 계속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돌베르가 여전히 어리거든요 23살 이런 또 극적인 주인공이 좀 됩니다 실제로 이 돌베르 같은 경우가 A매치가 오늘이 28번째 경기예요 오늘 두 골 포함해서 아웃골이에요 그동안 정말 골을 못 넣었는데 또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꼭 필요한 경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뛰는 경기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27분의 첫 골이었는데 담스고르 담스고르 진짜 잘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스고르 패스 받아서 돌베르가 오른발 감차 제대로 반대쪽에 감아때렸고 48분에는 브레이스 웨이트가 크로스 올렸는데 걷어낸다는 볼이 데코 일리엄스였는데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오른발로 마무리해서 두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출전기회도 많이 얻지 못했고 골도 많이 넣지 못했던 돌베르가 오늘 두 골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록은요 덴마크 축구 역사상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에서 유로 2012때 벤트너 이후에 메이저 대회 토너먼트에서 두 골 이상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이게 9년만에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도 역시 극적이라는 겁니다 또 87분에 막판에 멜레가 이제 하나 더 골을 넣었죠 이때는 페이크 동작이 너무 멋지던데요 옌센이 딱 찍어주니까 때리는 척 오른발을 해서 접어가지고 왼발로 뉘어보고 때렸던거 멜레 아주 좋았구요 그리고 멜레 이렇게 러시아전 2위와 연속골입니다 그 다음에 막판에 브레이스웨이트 브레이스웨이트도 그래요 브레이스웨이트는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이지는 않았는데 어 이번 대 첫 골을 경기 막판에 뭐 VAR 체크도 했었어 옵사이드냐 아니냐 근데 골이 인정됐죠 브레이스웨이트도 골을 넣어가지고 4대0 대승을 이끌었는데 브레이스웨이트도 이번 대 첫 골입니다 아주 뭔가 계속 하나씩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브레이스웨이트의 이번이 54번째 A매치 경기였는데 여기서 또 이제 10번째 골을 좀 만들어줬구요 자 근데 이렇게 골을 넣었던 선수들도 아주 잘해줬던 선수들이 있지만 이 담스고르는 진짜 물건이네요 예 담스고르가 사실 이제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2000년생 만으로 스무살이고 그 이탈리아 지금 산푸도리아에서 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야 진짜 이 그 어시스트를 만들었던 그 첫번째 골도 있었지만 드리블 속도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그 3개 킵패스도 있었구요 어시스트 말고도 그리고 어 드리블 성공률이 100%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던 장면도 스태스 기록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 오른발 잡이인데 왼쪽이 쓰다보니까 접고 들어가서 굉장히 좀 아주 다양하게 상대를 좀 무너뜨리는 물건이에요 담스고르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 스트라이커 측면 윙 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덴마크의 동료인 호이비에르가 뭐 너무 좋은 선수여가지고 토트넘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데려올수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 나이도 어리니까 예 어떻게든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덴마크가 지금 막 힘을 응집해가지고 막 이 에릭센을 위한 어떤 경기를 만들자 이런 막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어 약간 몸에 좀 무리도 오는 것 같긴 해요 막판에 키에르가 센터백 행스트링 올라가서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부상자들이 좀 이어지는 것은 지금 진짜 막 극적인 승부들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8강 이제 8강에 올라가서 네덜란드하고 체코의 승자하고 8강에서 붙어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기적을 어디까지 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상대했던 웨일스를 놓고 보면 웨일스는 베일이 역시 대표팀에서는 한가닥 하긴 하는데 베일 혼자 갖고는 안 되죠 네 어 램지나 데니얼 제임스 뭐 데니얼 제임스가 열심히 팀에서 돌파 같은 걸 하는데 상당히 위협하기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허리 쪽도 조금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수비 쪽도 벤 데비스나 조 로든 이 토트넘 라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힘을 좀 발휘하지 못했고 막판에 헤리 윌슨까지 퇴장당하면서 좀 자멸한 느낌들이 있었고요 자 근데 부버지는 참 대단하긴 한데요 부버지가 16강 저희 한번 미리 한번 쭉 예측하면서 이 경기는 네 덴마크가 이긴다 왜냐하면 에릭센의 효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경기까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장은 이렇게 물들었던 막 덴마크 팬들 있죠 막 확 하는 게 있었는데 야 이 에릭센 이라고 하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확 모여있는 덴마크가 어디까지 이 극적인 드라마를 계속 써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 덴마크는 재밌습니다 야 대단한데요 네